다음 싸움 어머나 세상에 다른사람이네 투자자가 빵쟁이였어 로봇 그리싱 아 아.. 초풍 한번 쓰는게 고통이다 초풍 한번 쓰는 거 초풍 한번 쓰지 치고 보이죠? 기필코 아아 기필코 아, 뭐하네? 아, 그렇네? 아, 뭐하네? 우와, 이거 막네요 기피가 빠진거 ㅋㅋㅋㅋ 승단할텐데? 승단할텐데? 베베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있어 아, 오늘 호흡기 호흡기 목표 주작이었는데 어, 알어 아, 바보 어, 예 어, 예 어이 이번엔 내가 당했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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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필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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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d like to play 롱 오우 순 Israelites yine 10B T 10 shit 어떤 errors 제발 좀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흑 흑 흑 쩔어 쓱 뭐 이렇게 스티브밖에 없어 사람들이 스티브밖에 안걸렴 네.. 짱니님.. 줄게가.. 브라이언이잖아요 맞나? 근데.. 브라이언 말고 잘하고싶은 게 뭐에요? 마지막으로 아아 와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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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잽 으로 끊으면은 자원함이 내린다 투 투 투 투 투 투 딱히 없어요 난 게임 자체를 잘하고 싶은 거구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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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길을 야 나락 잘 먹어 자운 그렇지 중간 삥 삥 기본기 캐릭 좋아요 제빌진 제빌진 아 뭐야 나는 데빌진으로 스티거만 만나면 이기지 못하냐 왜 그치? 아 요즘이치도 뭐 괜찮긴 한데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지 요신은 데빌진으로 스티브 어때요? 할만해요? 나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오 자 아 아 아 너무한거 아니냐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이거는 나랑은 다르지 아 나랑은 다르지 저거는 아 뭐야 너무하잖아 잼잼이란 나는 콤보 때렸으면 아예 죽었어 이겼어 내가 또 하네 그러면은 심리를 바꿔야겠다 짬발로 비빙 아아 반대쪽이 위에 왔어 그저 뭐야 이거 짱인데 나 좀 질러보자 어 예 네 데빌진이요? 어려워요 근데 얘 캐릭터가 결국은 뻥발 말고 그러니까 뻥발은 그때는 캐릭터에 따라 들어갔고 그땐 악마손 했어요 악마손 악마손이 좋았거든 이거 아아 심리를 잘 못돌렸다 아아 아아 또 못돌렸다 어디 나락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겼다 네 해 뭐야 해야 돼 기아스랑 잭은 파쇼축 들어가요 Save 밥 인상 2 3 4 2 5 5 6 6 5 아니 사람이 선택을 실수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거야 어 내가 잘못 찍었을 수 있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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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파였다 진짜 아 레버타요? 짱니님도 이제 로아이식 레버잡기를 가르쳐야겠구만 전 그렇게 많이는 안타가지고 바꿔서 아 왜 못봤어 방금 초익으로 초과제에 들어올 때 가만있다가 초폭 카운터 냈어 물론 지른거지만 이번 권탈전 그거 아냐? 머리에? 난 3단계 이거 2단계야 어 어 어 3단계가 꽂..꽂있는거지 일단 레버를 가볍게 다루면은 그만큼 좋은점도 있는데 나쁜점도 있어 아이고 미스테이크 아이유 나락 아니야 오 저래 맞지마 맞지마 아우 아우 맞았네 홀 홀 홀대미지 맞았어 홀대미지 맞았어 홀대미지 맞았어 홀대미지 맞았어 홀대미지 맞았어 다 있었지? 아 시간이 없잖아 이야아아아아아 마이티롤러 마이티롤러